야, 넌 왜 와? 거기서 틈을 노려야지. 네? 아. 아. 어쩐 일이세요, 가정부쌤? 이거 좀 드시고 힘내세요. 배고파서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음, 나는, 음, 유기농 아니면 안 먹는데 맛이 있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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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것도 돼요? 당연하지, 너 그럼, 난 이것도 케이크 해, 뭐니뭐니 해도 달걀이지 와, 뭐든 다 돼, 맛있겠다 얘들아,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? 맛있겠다 어머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하지, 그러나 봐요 가정부쌤, 어떡해, 일어나요 빨리 저거 저거 저거, 쓰레기통 저거 슈퍼 가정부쌤으로 변신까지 시켜줬는데 그거 하나 딱딱 못하고 에이, 할 수 없지 내가 직접 가서 처리하는 수밖에 가정부쌤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 얘들아, 내가 왔다 이 대충대충 아저씨가 왔어요 아저씨, 큰일났어요, 여기 대충 씨, 대충 씨 아니었으면 클라이버였어요 우리 모두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고마워요 나 같은 건 슈퍼 가정부쌤 아니야 그만둬야겠어 그럼, 그만둬야지 완전 아웃이지, 아웃 얘들아, 너희들을 구해준 건 누구? 대충대충 아저씨요 그렇지, 내가 슈퍼 가정부쌤보다 100배 더 재밌는 거 보여줄까? 그게 뭔데요? 음, 아, 이름하여 전자레인지 마술쇼 전자레인지 마술쇼요? 그게 뭐지? 오, 마늘이네 오, 돈 다 털어 와, 신기하다 전자레인지 마술쇼요? 오, 참겨워 와, 이루다 이루다 전구도 해볼까? 오, 이루다 오, 이루다 정말 짱맞죠? 뭘 이런 걸로 엄청들 놀라시나 그래, 너희들 전자레인지 폭죽이라고 들어봤니? 전자레인지 폭죽이야? 화려한 불꽃쇼가 이 안에서 펼쳐지지 정말요? 진짜요? 거짓말! 해봐요! 보고 싶어요! 멋진 폭죽쇼가 잠시 후 펼쳐집니다 여러분 가족분들 명패 있잖아 가족분들 명패 있잖아 뭔가 위험한 일이? 슈퍼가 전부한 자막 변신 준비 뭐하세요? 빨리요! 슈퍼가 전부잖아요! 몰래요? 빨리요! 나도 무서워 앉을만 아니야 난 슈퍼가 전부 아니라고 왜요? 어떻게 좀... 빨리 봐요! 어떡해! 뭘 어떡해! 나 못해! 나 못한다고! 어떻게 좀 해봐요! 빨리! 못한다며요! 얘들아! 귀찮네! 가정부채 및 돈? 언제나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매우 위험해요 전자레인지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에 날달걀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대로 펑! 터지고 말아요 또 껍질이 단단한 열매 같은 것도 넣으면 안 돼요 금속제 그릇이나 뚜껑이 닫힌 병 등을 넣는 것도 아주 위험해요 특히 폭죽 같은 위험한 물건을 넣는 건 절대 금지! 금지! 전자레인지는 만능이 아니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 생활에서 정말 유용한 전자레인지 잘 알고 사용해야겠죠? 자나까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여러분의 안전친구 안전만이었어요 내 이름을 더럽힌 가짜 안전만! 용서하지 않겠다! 그럼 뭐 어쨌건데 물고기 자! 파ouri 이따 불러 tailor 어디가 안전 많이 까 이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긴 니가 다 됐단 소리지 변신 차르기 딱 3시간만 지나면 끝나거든 근데 왜 안 변하냐? 너였어? 아 나 어떻게 자기 부하도 못 알아봐요 진정해 내가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도와줘 요한정만 도와줘 요한정만 도와줘 요한정만 야 도와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